유지 잘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유지 잘하려고 하시는 분 타투가 진짜 완전 반전 매력 야쿠자의 딸 이런 곳은 가ீ우니까 즉시 후드티 캐슬로 유 라이크다 너는 좋아야? 그냥 키가 작으면 가로든 세로든 상관이 없다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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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친구가 본인보다 키가 크면 어떤 스킨십을 주로 선호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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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하나? I know, I know. 알아들었어. 알아들었어? 오케이, 그러면 됐어. 160이 제 이상형이었는데 아까 150분을 만나고 살짝 흔들렸거든. 근데 또 160대를 보니까 제 이상형을 찾아갔어. 이상형 키는 몇 정도였었습니까? 나보다만큼 냈나? 저는 161이어도 돼. 얼굴에 따라? 그..옷..뭐라 하지? 베이비 모델? 오! 아니! 아니 혼자! 160정도면 딱 옆에 귓쪽 라인? 딱 코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았는데 아 맞진 않을 거예요. 맞진 않을 거예요. 저는 160대를 많이 맞... 세 번 사귀어 봤지만 왜 이렇게 많이 사귀어 봤죠, 얘? 오! 왔어! 왔어! 형 제가 설레는데 남자친구의 키가 이 정도 돼서 좋겠다. 꼭! 우리 둘은 일단 합격이야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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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! 나도! 손이 살짝 차시네요, 근데? 나도 손 따뜻한데! 아 누나 좀 너 손 따뜻해. 아 대박! 여성분이 보셨을 때 남자로 느껴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? 아니시래, 아니시래. 아니시래? 오 됐다. 됐다. 깨어났네. 됐어. 가망 있어! 가망 있어. 가망 있어. 심지어. 키 큰 여성분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러고 평소에 이러고 가다가 고지 말고 영화 볼까? 응 그래, 다 보러 가자. 내가 많이 힘들어 보여. 아이컨택 한번 Q. 혹시 벽치기 3단계 있는데 알려주세요. Q. 1단계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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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키키키키키 백허가 한 번 가능하실까? 혹시 저희 키 정도도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하는지 거의 다 됐어. 그럼 뭘 거의 다 됐어. 말을 핀 나니까. 반갑습니다. 2초 치렀어요. 2초 치렀어요. 4초 치렀어요. 좀 많이 계시네요. 여기로 오세요. 아니 뭐하세요? 뭐해? 오 잘 맞아.